삶의 부폭은 점점 느려도 시간은 빨라져만 가도 반 오십 되기 전에 난 뭔가를 해보려고 도망가도 태로는 없어 오히려 눈이 부셔 차라리 부처가 되는 게 더 쉽겠어 밑에서 소음이 크다고 올라와도 자중 못해 니네가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갈등은 배틀랩처럼 끊이질 않아 답답해서 집 앞만 있기는 싫어도 갈 곳이 없어 나랑 같은 취향을 느낄 곳이 없어 속빈 강정 마치 떠먹을 그릇이 없듯 반쯤 죽은 기분이 난해 너무 섬뜩해 콜라로 샤워하듯 끈적한 여름이지만 오겨울을 당겨 체험하는 겨울 마음이 추워 이러다 추워 당할 것만 같아 폭포개 밟힐 듯한 꿈이 죽었어 진리 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